경제를 숙속들이 진단하는 코너 경제 프로파일링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윤경 김치형 주 두 경제전문기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인 교수님도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저 초등학교 축구 대표선수 정말요 초등학교 대표선수요 아닌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학교 대표선수였습니다 지난 주말 어디서 보셨어요 축구 집에서 봤습니다 댁에서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축구 이렇게 우리가 승전을 올리고 국민께 감동을 주고 그러면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지 않나요 네 소비가 단짝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속적이지는 않을 것이고요 또 한 번 올라갔던 소비가 또 지출이 과하다 싶으면 그다음에 지갑도 다 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 효과가 클지는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김인경 기자님은 축구와 경제 축구와 경제 상관관계 있습니까 뭐 재미없게 말할까요 아니면 재미있게 말할까요 재미없게 말하자면은 뭐 소비 민간 소비나 이런 게 좀 활기를 뜰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또 수출 같은 것도 늘어나고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뭐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재미없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재미있게 하면요 지나 뭐 이기나 주류 판매량은 비슷할 것 같고요 치킨 판매량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재미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지영 기자님은요 뭐 이른바 월드컵 특수라는 게 실제로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시장에서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적하고 또 연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팀이 조금 더 성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월드컵 특수라는 건 좀 길어지니까 이왕이면 뭐 아까 이게 단기로 끝나냐 장기냐를 아까 박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적이 좋아서 이 특수라도 조금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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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새벽에 정말 브라질을 혹시라도 이긴다면 만약에 너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축구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현실은 또 여러 난제들이 있죠 특히 화물연대 파업 운송거부 12일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의 뭐 2주째인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일단은 정부의 행정처분이 오늘부터 게시가 됐어요 국토교통부가 이제 업무 복귀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 찾아서 이 화주들에게는 그러니까 화물차주들에게는 운행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오늘부터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규정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3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좀 내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현장 조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업무 개시 명령에 두 번 재차 불응할 경우에는 화물 운송 자격 취소 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금 고비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형사처벌도 사실은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조 집행부라든지 이제 업무 복귀를 거부한 조합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형사처벌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뭐 쇠고수를 발사를 했다거나 운송 복귀에 대해서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한 지금 41명 정도를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업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탈자가 나온다는 증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물동량이 확 줄었던 것이 서서히 조금 증가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좀 증거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김치원 기자님 그래도 10일째 파업이 계속되면서 산업계는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부 추산으로는 지금 산업계 피해가 3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각 분야별로 이제 피해 추산 규모를 발표를 했는데요 철강이 1조 한 300억 원, 석유화학도 1조 100억 원, 정유가 5천억 원 정도, 자동차가 3천4백억 원, 시멘트 분야가 1,100억 원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 파업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물동량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멘트 운송 사업자들에게 업무 게시 명령을 내렸던 이유는 이 시멘트가 날라지지 않으면 건설 현장 자체가 이제 일을 못하게 되는 업무가 아예 중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 현장의 60% 정도, 1269개 건설 현장의 60% 정도가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피해들은 이 피해 추산에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피해는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파업의 정당성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요 정부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여권도 그렇고요 이번 파업을 정치 파업, 불법 파업 그래서 결코 타협 파업을 양보하지 않겠다 강공책 일변대로 나서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러한 정부의 조치, 특히 업무 게시 명령, 시멘트 분야 좀 성과 있고 회복이 되고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말씀 전에 파업 피해액을 통상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때 그때 일을 못했던 것들을 보통 계산을 해서 단순하게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월드컵 경기 이겼을 때 소비가 반짝 늘었는데 그다음에 지갑을 닫으면 장기적으로 해서 크게 늘지 않는 걸로 될 수 있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파업 당시에 피해를 입더라도 그 전후로 사실 준비를 했거나 또는 이후에 생산량을 늘린다든지 빨리 자극을 하면서 파업 기간의 손해부분들 많은 부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업 기간의 산업계 피해라는 것이 대부분 굉장히 과대하게 추정된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업무 게시 명령을 내리고 불법 파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명확한 정부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우리가 흐리 부르는 분들인데 우리가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자성을 정확히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물련대 같은 경우에 법의 노조 형태고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파업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안 쓰고 있죠 집단 운수 거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업무복귀하라고 하는 업무 게시 명령을 내렸는데 물론 이거는 법에 의해서 한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 의해서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사실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과연 지금 이야기하신 산업계의 피해 정도 그리고 지금 우리 생활에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한편 들고요 그래서 과연 정부가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법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한편 듭니다 법 조항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이고 확대해석을 해서 법을 집행하는 거 이것도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했을 때 30일에 협상 타결이 안 됐을 때 교섭 결렬된 다음에 업무 게시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단 형사적으로 불법 행위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위법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요건이 좀 아리송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면책 조건이 사용자가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면책 조항이 있어요 그때는 정당한 파업일 경우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일 경우거든요 지금 불법 파업이라는 그런 일단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정부에 자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빠져나갈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건지 아니면 그냥 농치고 가는 건지 그 부분은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아까 박상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노동자의 지휘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이걸 이렇게 보면 우리가 7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부의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들을 지금 화물차주뿐만 아니라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이런 분들이 특수고용직이거든요 이분들이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광범위하게 이분들이 특수고용직들이 노동자라고 인정을 해놓고 정부가 파업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 파업이 일어난 게 6월 달에 화물연대 파업이 1차적으로 있었고요 그때 안전운임 일몰 관련해서 또 업종들을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파업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하지 않고 사실 6월 달 이전 상태로 일방적으로 돌아가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파업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가지고서 진지하게 처음부터 임했느냐라는 것부터 문제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업무 개시 명령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너무나 쉽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노동쟁이에 대해서 이 조항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심각한 납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예로 국제노동기구에서 사무총장이 개입 요청을 하는 서한을 지금 정부와 민주노총에 보냈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예로의 협약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걸 검토하라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비준한 국제조약 국내법하고 같습니다 그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제기구가 심각한 이의제기를 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과연 준법이라든지 법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스스로를 먼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아예로의 이런 개입 요구에 대해서 정부에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는 아예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아예로에서 체크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검하는 정도 수준이다 점검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앞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국제법에 저희가 서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법에 준하는 상황이고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노동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에다 우리가 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노동문제 그다음에 노동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오히려 더 강경하게 업무 개시 명령을 시민트 분야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유가보조금을 운송거부 차주에게는 1년 동안 끊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가능한 조치이고 문제 없는 조치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1년 지급 안 하는 거 이거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량이 아닌 모양이죠? 그렇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면제하는 거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까지 좀 초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경제적인 압박을 이렇게 가하는 것이 과연 대화를 하려는 건가요? 사실 근데 정부는 대화라는 표현 절대 안 쓰고 있거든요 그냥 타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마치 범법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타협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 정부가 사실 들어올 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특고 노동자들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순이고요 박상희 교수님 지금 김윤경 기자 말씀 주셨지만 정부 윤석열 대통령 직접 범법 혹은 북핵이라는 용어까지 사용을 하면서 절대로 타협 없고 강경 일변도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혹시 뭔가 해법의 어떤 기미는 없는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으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경제가 먼저다 지금 경제 문제가 복잡한데 그런 정치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마라 이런 표현까지 강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랬죠 정말 경제가 우선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실 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 앞에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정부 자체도 사실 준법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강한 입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는 결국은 정부가 법 개정 상황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화물연대 사업자 단체 내지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우리 이익집단들 제가 노동조합이나 단체들이 선한 단체라는 말을 하는 건 이익단체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런 이익단체들 간에 협상을 통해서 사회에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제도 그리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부는 사용자 또는 화주의 입장에서만 오로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법을 지키는 거라든지 정의롭거나 경제를 잘하게 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많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 노동조합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 큰 맥락에서 우리 지금 앞으로 경제도 굉장히 내년에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큰 맥락에서 화물연대와 6월 달에 합의한 정신을 살려서 하루빨리 대화하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역 얘기해 볼까요? 오늘 12월 5일 무역의 날이던데요 올해 우리나라 무역 규모 처음으로 세계 6위 기록했다면서요 네 7위에서 한 계단 위로 올라섰고요 무역 규모가 좀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결국엔 기업들이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히 반도체 쪽이 굉장히 잘했고요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7.1% 증가를 했거든요 다만 이제 수입이 좀 많이 늘어서 수입은 19.5%나 늘어서 무역 수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거는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자동차, 석유 제품,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모두 5% 이상의 수출 증가를 보이면서 우리나라가 7위권에 있었던 게 6위까지 수출이 전 세계 규모에서 올라섰다는 거는 그래도 좀 기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안에는 노동자들이 같이 있는 거니까요 꽤 좋은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의 어떤 성과로 무역 수지가 상당히 규모죠? 규모 상당히 향상했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는 우리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6위니까 5위권 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고요 일단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를 낸 지 8개월째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상반기에는 그런 대로 됐지만 반도체 경기가 좀 얼어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어떤 수요도 좀 줄고 있고 또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일단 모든 수출 지원 역량을 그냥 결집을 해서 도와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거는 정상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상외교에서 귀를 닦아놓고 기회를 줄 테니 많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좀 전전정부들의 약간 기시감 같은 것도 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별로 거둔 것이 없었던 정부가 있었죠 네 임명부 박근혜 정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박상인 교수님 수출 많이 하면 좋은 건 사실 아닙니까 수출 많이 하는 게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우리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내수와 수출 대부분을 볼 때 지나치게 대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가 높고 그게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대외 환경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그리고 탄수중립 이행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우리 경제가 그런 외적 환경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뭔가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함의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이 많으면 좋은 걸로 말하는데 내수 경제에도 튼튼히 뒷받침해야 한다는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김치현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오늘 FTA 얘기도 좀 하셨어요 FTA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런데 요즘 사실 FTA는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자유무역이 좀 퇴조를 하고 결국에는 공급망 이슈를 저희가 겪으면서 자국 내로 기업들을 다 들어오게 하고 공급망 이슈가 터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상황이거든요 네 좀 더 이따 얘기할까요? 네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김치현 기자 김윤경 기자 박상인 교수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가고 있고요 김치현 기자님 오늘도 광고 폭탄을 안 오셔서 이야기를 끝맺지 못하셨는데 계속 이어가시죠 아까 이제 FTA 얘기 제가 잠깐 하고 있었는데요 신흥시장과의 FTA를 조금 더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왔는데 사실 자유무역 시대에는 잘하는 것들만 집중적으로 잘하고 서로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자라는 주의였죠 그런데 코로나19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한 번 깨지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는 걸 국가들이 좀 느꼈거든요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이 극하게 대립하면서 또 중국의 제조 공장을 놔두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사람들이 느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혹시 모를 이 공급망 문제 때문에 FTA보다는 자국 내 기업들을 더 유치하고 수익은 안 나지만 이것들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회복력 시대다 회복력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얘기여서 물론 우리가 중국 외에 대안을 찾아야 되는 신흥시장을 찾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그 방향에 중심을 두고 계시는 건지 약간 우구심이 좀 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공급망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쩌면 과거 수출은 무조건 좋고 자유무역이 무조건 좋고라던 시대와는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교역 조건 관련 통계가 나왔는데 19개월째 악화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것들의 여파를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10월 수출 금액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수출하고 수입 상품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지표인데 2년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유가가 좀 오르고 이제 수입 금액지수가 올라가고 한 것이 좀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그런데 또 수출 가격은 낮아지고 수입 가격이 오르니까 수출 상품을 한 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순상품 교역 조건지수인데요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원짜리를 만들어서 120원에 팔아야 되는데 100원짜리 만들어서 80원에 팔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적자가 난다는 거는 결국은 매출은 늘어나도 이익은 못 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는 중국 요인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그렇고요 중국이 좀 제로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약간 보이는 것 같아서 기대를 완전히 접을 건 아니지만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경 기자의 말씀은 수입할 때 비싸게 사와서 수출할 때 싸게 판다 그 말씀은 결국 수출을 하면 할수록 손해본다 이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소부장 소부장 그랬잖아요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경쟁력 있는 수출을 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지표 얘기에 나온 김에 제조업 경기 2년 전으로 뒷걸음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제조업 생산은 23개월 만에 최소고요 가동률도 2020년 8월 이후에 최저치다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조업 자체가 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글로벌 경기 자체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밖에 팔 때 경쟁력이라고 하면 결국엔 그게 가격일 텐데 워낙 달러 강세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원자재를 사올 때 비싸게 사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팔 때 비싸게 팔 수는 있지만 이익폭이 줄어드는 현상 그게 결국엔 우리 무역수지가 적자를 나타낸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아까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또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도 경기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인 교수님 간단하게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경주가 네 지금 올해 전반적으로 상반기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라든지 많이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특히 4, 4분기부터 굉장히 수출 수입 다 수출 감소하고 수입은 계속 증가하면서 적자도 커지면서 나빠지고 있어요 내년에 세계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은 더 나쁠 수 있다는 생각을 일단 가질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김 기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공급망 변화라든지 탄소중립 이런 것 때문에 국내의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FTA가 아니고 국내 기업 외국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 에너지 믹스부터 시작해서 다시 꼼꼼히 살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경제 잘 풀리기 바라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상인 교수, 김치원 기자, 김윤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 MBC 라디오 교수님 Larsson